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세균성 질환에 쓰이는 홍가시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가시나무는 장미과로 일본과 중국이 원산이고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국내에는 주로 남부지방에 많이 자생해 있습니다. 큰 특징은 단풍이 들 때와 잎이 새로 나올 때 붉게 변하기 때문에 홍가시나무라고 부르며 꽃은 오유걸의 흰색으로 핍니다. 현재는 관상가치가 많아 큰 도로변에 기작은 가로수로 심기도 하고 관공서나 집화단 울타리용으로 많이 가꾸고 있습니다. 목재의 재질이 매우 단단해서 악기를 만들거나 차량용 목재 선박 재료 등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홍가시나무를 키우실 분들은 봄에 가지와 뿌리 잎 등의 일부를 잘라내서 산목과 꺾고지로 번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성분으로 전초에는 알케인과 우르솔리게시드, 벤즈알떼히드 등이 함유되어 있고 잎과 줄기에는 글루코사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우르솔리게시드는 우르솔산 성분의 일종으로 주름살을 펴주고 노화를 방지해주며 근육을 건강하게 키워 비만과 지방감 발생을 억제시켜줍니다. 한방에서는 홍가시나무의 잎과 열매를 약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말린 잎으로 풍사를 몰아내고 신을 보호할 때 약재로 사용합니다. 홍가시 잎 추출액은 시험관 내에서 주렬흡충의 유충과 고동을 죽일 수가 있다고 실험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주렬흡충은 기생충의 일종으로 달팽이나 소라 우렁 등의 기생을 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인체에 매우 치명상을 입히게 됩니다. 대부분은 사람이나 동물의 피부를 뚫고 들어오거나 생식이나 회를 먹고 감염이 되기도 합니다. 해마다 각종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고 세계적으로 2억 명 정도의 감염자가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심한 빈혈이나 소변을 볼 때 피가 섞여 나오는 현료 증상이 발생하고 방광이 붓고 신장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심하면 간이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오므라들어 간경화와 간경변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장기적으로는 간세포장애를 일으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주렬흡충에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홍가시나무의 B3g 정도를 뜨거운 물에 달여서 먹으면 그 어떤 살충제보다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거나 죽여서 세균감염을 치료하는데 긴묘하게 사용될 수가 있고 바이러스나 곰팡이균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게 면역력을 길러줍니다. 동물실험에서 홍가시입 70%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개구리의 심장과 적출한 토끼의 장광기능을 억제하였으며 마취시킨 개에 대해서는 혈압을 내리는 작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몸 안에 쌓인 유해물질과 독소를 잘 배출하고 해독작용이 있어 폐와 강기능을 향상시켜주며 결핵균 증식 억제 효과가 있어 천연항생제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잎은 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오장의 원기를 보강하며 관절과 근육통증 그리고 신경통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심한 무릎통증과 허리통증에 쓰이며 뼈마디가 항상 저리고 아플 때와 다리에 맥이 빠져 쥐가 날 때 사용합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홍가시나무와 황칠나무 각 5,7g의 대추를 넣고 물에 함께 다려서 아침저녁으로 2회씩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풍진을 치료할 때 쓰기도 하는데 풍진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고 귀가 부으면서 목에 통증으로 시작되고 얼굴과 몸에 발진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울러 발열이 동반되면서 높은 감염성 질환으로 커지게 되는데 이때 홍가시 잎을 다려서 먹으면 됩니다. 열매는 아랫배가 딱딱하면서 뭉친 덩어리가 잡히거나 자꾸 커져만 가는 것을 막아주며 복부 팽망감과 지방이 많이 축적된 상태를 제거해줍니다. 그 밖에 음식을 먹고 체하거나 설사를 그치게 해주고 치질과 위장출혈, 대변출혈을 멈추게 할 때도 적용합니다. 홍가시나무잎은 말린 것을 기준으로 3,5g을 뜨거운 물에 다려서 먹으면 되고 독성작용이 있어 감초나 대추를 넣고 끓이면 해독을 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한 열매는 5,7g을 물에 다려서 14후에 드시면 되고 외용제로 사용할 때는 잘게 가루를 내서 피부에 바르거나 코 속에 넣기도 합니다. 홍가시나무는 은호한 사람이 많이 먹으면 안되고 알케인 성분이 독성을 가지고 있어 정량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간혹 경련과 호흡장애를 일으키거나 눈에 들어가면 시야가 어둡고 흐려질 수가 있으므로 먼저 전문가 상담로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